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1장에서 당신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도 더러운 영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이전에 나왔던 더러운 영들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기서는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었던 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 새로운 표현을 더 쓰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표현인데 구약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키체댁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느님을 표현해요. 이방인이. 또 민수기에도요. 발람의 네 번째 신탁에서 보면 발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느니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발람이 하느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아닌 모세도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에서 하느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느님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루카보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 탄생 때 하늘에서 천사가 어떻게 노래하죠? 루카보검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주일미사 때 대형광송할 때 하는 노래 있잖아요. 맨 처음 사제의 선창과 신자들이 받을 때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얘기의 평화 이 표현이 천사들의 노래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데 루카는 이거를 한 번 더 쓰죠. 예수님이 예루살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이세우소니어 이때 군중들이 하느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루카보검 19장 38절에 한 번 더 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카보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구약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란 표현은 이방인이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 마르코 보검에서도요. 지금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게라사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느님을 얘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비록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도 첫 만남에서 이방인이에요. 마르코 보검에서. 게라사 지방 사람도 그렇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작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자 누가 예수님을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고 합니까? 바로 백인대장이죠. 그래서 마르코 보검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느님, 예수님 정체를 분명히 바로 첫 만남에서 아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날 수 있는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이분이 들어갑니다. PBC 평화방송